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롬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식, 부정한 것은 암수 2식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식을 데리고 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방주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무조건 감사체질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맥추감사주간입니다.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사전적인 단어적인 의미는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가서 첫 보리 수확을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인데 출애굽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수확을 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간에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전반 후반 운동경기의 하프타임과 같이 이 전반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반기도 더 큰 은혜와 또 응답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기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은 6월절과 수장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세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속 5장 16,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감사에서 들어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조건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흑암에 잡히게 됩니다. 왜냐? 내가 없는 것이 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 사람 보면 부러워 보이고 그건 다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개인이 없고 가정이 없는데 내가 없는 문제에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없는 문제에 내가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안 가진 거 내가 가진 거고 서로 다 감사거리가 다른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른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이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돼지가 24시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감남나무, 포도나무 열매, 소와 양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이 뭐냐면 여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고 영원히 24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24시 함께함으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돼지가 24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체험 이제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393의 기도를 누리면 되는데 첫 번째 3이 뭡니까? 성 3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위드 임만을 원니스를 누리면 이제 오력이 온다는 거죠. 이 오력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 3이 하나님 말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영적인 힘, 영역 그리고 지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돼요. 그게 지력입니다. 뭐 암기력이 높아진다 그것도 물론 지력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 주시고 경제력 주시고 인력을 주시는데 인력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숨겨진 제자를 찾게 하신다. 제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기도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고 아홉 가지 세팅은 바로 이제 삶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그러면 이제 삶 초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 3, 7 빛 그리고 마지막 삶이 뭡니까? 삶 전무음 나와 교회와 현장의 전무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마지막 삶은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미래를 살리는 삶 시대를 살리게 된다. 그러면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2, 3, 7을 살리는 삶 서미스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방주 안에서 어떤 축복을 누렸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방주가 완성되고 그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 암수 한 상씩을 다 데리고 탔는데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온 땅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민숙이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무조건 감사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문제가 올 때 오히려 잔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이번 주에 말씀을 붙잡고 잔치한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너무 속쎄겨서 잔치하고 당신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내가 맛있는 거 차려주겠다. 속쎄겨서 잔치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영적 큰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 성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노아의 삶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준행을 한 것입니다. 이제 강단 말씀 그대로 준행함으로 언약 성취를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7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식을 4개로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 안에서 정결한 것을 바치라는 거죠. 바로 방주 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대 드릴 정결한 음식을 미리 준비함으로 이제 방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물심판이 끝나면 이제 지면에 내려왔을 때 그때 또 정착할 때까지 재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미리 다 준비를 해서 방주 안에서 방주에 내려서 이 모든 예배 생활을 다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 노아 식구들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엄청난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린 것이죠. 우리가 어쩌다가 선택받아서 이 방주에 타게 됐냐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됐냐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십자가 이 속량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예배 아니면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는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창조주와 함께하는 축복 말고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다 치유해 주십니다. 이제 다시 참된 기쁨 그래 내 기쁨은 여호하지 내 기쁨은 구원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이거를 누려야지 이거를 예배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을 영혼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다 타고 나니까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이제 노아가 그 땅의 동물들을 전부 다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노아가 이 방주 문 닫고 동물 다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또 감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강단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절대 은혜, 절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홍수가 40일간 계속돼서 땅의 높은 산들도 다 잠기고 방주가 무리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지면에 모든 생물과 사람과 공중의 새까지 다 이제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종교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참 복음이 없어서 죄와 흑암과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의 그리스도의 방주에 타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방주 안에서 누리게 된 이 구원의 절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이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생증명 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권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제가 사여가는 교구 현장에서 또 이렇게 상반기 전도 캠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도 캠프 하는 가운데 어떤 쇼핑몰에서 조그만 가게를 오픈하신 집사님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목사님 저는 이 가게를 전도하려고 열었어요.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염색방인데 염색을 할 때 한 시간 반 동안 한다네요? 그럼 이거 꼼짝 못하는 게 머리 잡아놓고 한 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일단은 사귀고 교제하면서 보금전을 그래서 목사님 저는 여기서 일하고 돈 버는 것보다 여기에서 전사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같이 달합방하고 말씀 운동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아 이분의 이 사업은 끝났구나 여기서는 전도가 될 수밖에 없구나 벌써부터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부터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막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막 거기서 벌써 그래서 이번에 가서 영접하고 연결되고 한다니까요. 벌써 계속 벌써 역사가 막 시작이 돼요. 어떤 권사님은 제가 좀 놀랐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후에 가입을 했대요. 왜 가입해놓으니까 전도하려고 향후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가면 같이 놀러도 가고 교제도 하나 봐요. 거기를 다 참여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려고. 너무 감사하죠. 이제 일심전심 지속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생명줄을 던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 말해주는데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아브라함, 다윗 또 모세,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엄청난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이 여 계집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일을 낳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 내려가고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죠. 모세는 또 살인했죠. 바울을 막 핍박했죠. 엄청난 실수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숙이 육장에 도보면 여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하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강단의 언약 이 성취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내 수준 이 형편 상관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감정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일평생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정이 같았던 엘리아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현장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스케일과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당은당과 지역보고마 237보고마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는 70인 제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